어? 안녕 안녕하세요 어 사람이 여러명 들어왔네? 아 나 그거 아까 안 움직인게 그거구나 당근이.. 아 당근 이주 예전의 하다만 곳이라 황 황량 한데 아 그냥 무전기 틀어 부시고 쓰셔도 돼요 내 집 빼고 한영키 아 이건 한영키때문에 내 안 움직인거였구나 아 멍청이 무 무전기 키가 뭐죠? 오랜만 이라 크크크 기 치직치직 들리나요? 들리나요? 김명사님 들리나요? 에시 흐흐흫 아 내가 말하는거 너무 웃겨 어이씨 한영키 눌러요 한영키 어? 무슨 키요? 어? 꼭 다시 오셔야 돼요 나 외로워요 꼭 다시 와야돼 내려올 때 저기 스카이짐 있어요 그거 타고 내려오시면 돼요 비행기에서 바로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오예 같이 살살 생겼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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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이 타고 내려와요 비행기 옆에 보면은 스카이 그거 있어요 그거 타고 내려.. 내려오면 되는데 아아 비행기 옆에 집라인 있거든요 그거 타고 내려오세요 그럼 저 앞에 있을게요 어? 안 움직여져요? 그거 한영키 때문에 안 움직여지는 거 아니에요? 영어로 바꾸면 움직여지던데 내가 아까 그랬거든요 여보세요? 들리세요? 들립니다 들립니다 어떡해 빨리 와가지고 이거 빨리 이거 먹어 왜왜왜왜 다들 어디 계시나요? 야 너도 마이크 타 어 커플인가? 알아 질박종 질라인 타고 가면 되세요 네 질라인 타고 오시면은 비행기에서 엄마야 지뢰에 내가 걸렸네 금방 갈게요 야 너 빨리 와 빨리 오세요 근데 여기 폭탄 잔뜩 심어놨으니까 조심해요 걸어다니기 좀 힘들어요 빨리 질라인 타고 오세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나 외로워요 지금 83일 동안 외롭게 있다구요 죄송해요 나도 타고 있어 야 나도 질라인 탈래 어서오세요 야 나 타기 싫었어 오예 여자 신난다 이거 평화로움 아니에요? 이세계는 평화롭지 않습니다 아니 그게 내 탓이야 얘 나가서 아까 떨어졌거든 야 너 빨리 와 빨리 뛰어보라고 야 일단 집있다 아 저기 계신다 뭐가? 아 나 순간적으로 오버워치 방가방간 놀랐어 돌 매달아 놓은 거 뭐예요? 아 그거 지뢰예요 지뢰 왜 지뢰래 지뢰 어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어 안키키 뭐였지? 안키키 뭐였지? 아 진짜 너 진짜 아이가 어떻게 생겼냐 둘이 똑같이 생겼어요 둘이 똑같이 생겼어요 어 깜짝이야 아 놀래라 아 지금 개놀람 아 지금 개놀람 아 여기 너무 잔인한 장면을 봤어요 여기에요 선생님 여기에요 지금 옷이 너무 멋지대요 아 정장이죠 저 신콜 갔다 오셨어요? 아 이거 다 깨놨어요 그냥 집 꾸미고 애들 잡고 놀면 돼요 옛날에 깨둔거라가지고 아 나 씻고 가야겠다 집 대박 떨어요 아 이거 밤에 보면 뷰가 예술이에요 이거 인정이다 인정이다 식인종 식인종 여기여기 이상하네 어떻게든 갈 civil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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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왁 지뢰 옆으로 가요 지뢰 옆으로 엄마야 아구 내가 지뢰도 밟았네 아이씨 어딨지? 아 여깄다 여기서 갑옷 식인종 갑옷 얻으세요 어 다들 유니폼이 교복인가요 다들? 교복인가요? 야 움직여라 좀 ㅋㅋㅋㅋ 감사감사 안녕하세요 헤드셋도 없어요? 아쉽네 이사람 봐 이사람 봐 이사람 봐 이사람 봐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 받아주신다 안녕하세요 아 저기요 집 꾸미고 싶으면 꾸며도 돼요 근데 저희 어디서 자요 어 그냥 나랑 잘거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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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누구 누구누구 와 야 들어와봐 이 집 개쩌라 빨리 들어와 아 집 만드셔도 돼요 아 저기 저기요 저기 길 맞춰네 ㅋㅋㅋㅋㅋ 우와 토끼도 키웁니다 어 토끼 새끼났다 토끼다 우와 토끼 새끼났네 아 이왕이면 치트 안쓰고 하면 좋은데 너무 힘들면 조금만 쓰세요 근데 나중에 하려면 친구 추가해야돼요? 아 저 지금 방송중인데 아 진짜요? 네 거기 트위치에 게임코드 치면 나오긴 하는데 어떻게 알려드려요? 방송판밥 방송판밥 여기 천장이 좀 낮아 빨리 일하자 여기 여기 2층도 있어요 일로와봐 우와 우와 여기 2층에 뷰가 예술이요 빨리와 밤에 되면 여기가 카페테라스요 여기서 커피 한잔 하면 돼요 제가 저기 맨 끝까지 제가 불 다 해놨거든요 밤에 한번 와보세요 지금은 낮이여가지고 안 보이는데 밤에 이뻐요 저희 무슨일하면 돼요 어 일단 여기 앞에 뷰를 막는 애들을 부시겠어요 이 나뭇가지 좀 치울까요 같이 오랜만에 와가지고 퓨저 퓨저 뭐야 아 이거 너흰들 야 여기 이 사람들이 또 승무원 유니폼 입고 있어가지고 좋은 줄 알았어 혹시 건물 부셔야 되면 말씀하세요 잠깐 켜드릴게요 네 너도 마이크 사라니까 진짜 다가 아 와 야 너 옷에 피 묻었어 빨리 피 닦고 와 야 사이코팬스지 어 없애는 게 뭐였지 우와 여기 뭐지 야 이리라고 소리 커 건물 없애는 게 뭐였지 알았어 빨리 와 우와 나무만 없애는 거야 응 잠궂다 실수 우와 짱 봐 여기 나무 어떻게 없애냐 우와 저기 배 있다 배 저기 가자 미션 어 아이템 얻는 방법 알아요? 네 알아요 어 그러면 아이템 얻으러 다녀오세요 셋이서 어 고수는 고수구만 아우 걱정 안해도 되겠구만 저희 같이 같이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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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씨 아 고개끄덕이신다요 어 옛날에 같이 했던 사람이 생각나는걸 그 그분도 이렇게 끄딱끄딱 거렸지 네 무슨 아이템 얻어요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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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하지 않나 이거 아닌데 이거 이거 하나씩 얻어야죠 어 뭐야 아 오케이 오케이 나 나 때면 같이 가요 나도 밤에 무서워 다 때뀌 따라 빨리 왜 어디 가실지 아 저기 다 어 우리 비 보러 갈래요? 네 따로 오고 있어 침탄 조심 아 한 분 더 오셨네 어 야 다 온다 다 온다 어서오세요 앉아서 커피 한 잔 하셔 이거 마우스 설정 바꾸면 돼요 옵션 들어가보세요 아 저기 나무가 자라서 저게 거슬리네 저 나무를 뽑아버려야겠어 다들 모이면 아이템 얻으러 갈까요? 시트 쓰려면 나갔다 들어와야 되지 않아요? 아 이미 켜고 들어오셨나? 다 오셨나? 야 너 똑같이 생겼어 다 똑같이 생겼어 교복 입고 왔어 왜 다들 거기다 무슨 짓을 하는 거죠? 거기에 무슨 짓을 하시는 거죠? 뭐야? 뭐야? 아 저기요 제이씨 불쇼 제이씨 왜 그러세요? 다들 뭐해요? 불쇼하네 불쇼하네 왜 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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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 엉망이야 뷰 엉망이에요 제이씨 뭐하시는 거예요? 어 저기 84님까지 오면 되겠다 84님 앞에 그 뭐냐 짚라인 타고 오세요 바로 앞에 떨어져요 어 그쵸 어느새 흔흔하게 사람들이 모였어 나 너무 행복해 역시 공개방이라서 뭐라 불러야 돼요? 어 뭐라고요? 못들었어 뭐라 불러야 돼요? 어 그냥 언니라고 해요 어? 짚라인 타고 튀어오면 되는데 네? 그러면 좀비가 안 때릴 거예요 그러면 좀비가 안 때릴 거예요 그러면 좀비가 안 때릴 거예요 소리 끄키는데 혹시 디코 할 수 있어요? 소리.. 냄비 주우러 가자 디코 하실 분 몰라 저희 그거 탐험 좀 하고 갔다 올게요 어? 밤인데 괜찮아요? 아 맞다 밤이 봐 무섭잖아 아침으로 바꾸자 아침으로 바꾸자 이리 다들 모여 다들 모여 아 그런갑다 나를 따르라 따라오래 따라오래 자 자 다들 자자 다 오셨나요? 어 저기 84님이 못 왔는데? 나갔다 들어오신데 다들 자자 티비 자 자자 티비 자자 빨리 주무세요 어? 한 명 더 필요한데 야 너 빨리 와 저장해둘게요 저희 탐험 다녀올게요 탐험 좀 하고 갔다올게요 네 무서우면 얘기해요 무서우면 같이 가고 난 나무 좀 패고 있을게요 어? 우리 집에 고기 많은데 물 마셔야겠다 물 어디있지? 물 해놓은게 있을 건데? 물 다 어디갔냐? 꼬부기 꼬부기는 나무 부셔버려 알았다 알았다 빨리 물 마실게 제이씨 같이 가요 왜 인종이 인종이 심하게 생겼어 빨리 와 나 도와줘 뭘 어째있냐 거북이 잡아야겠다 제이씨 안녕하세요 너무 즐거워 보여 어 나 죽는다 자고 일어났더니 내가 네 생일 선물로 마이크는 사줄까 그냥 물 내놔 야 물 내놔 물 없어 아 물 없어 와 죽을뻔했다 와 죽을뻔했다 와 죽을뻔다 와 죽을뻔다 와 죽을뻔다 와 저승 갈걸? 와 고기 다 상했나보다 아니 제이씨도 들어야지 제이씨도 들어야지 제이씨도 들어야지 혼자 고기 겁나 먹어 헐 으흐흐흫 어씨 뭔 소리야 어디? 돌연변이다 어 화잉 반응해 뭐야 뭐야 쟤 뭐야 여기에 돌연변이 세 마리 있어요 이이씨 살려주세요 어 어디 갔어요? 어느 쪽인데? 그냥 틔요 틔요 티래 너무 멀리 있어 이거 전기톱을 먼저 구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전기톱을 어떻게 구해요? 아 다 안다고 한 거 아니었어? 아니 저희 그냥 허겁지겁 엔딩만 봐가지고 아 전기톱은 없기 쉬울 거예요 근데 나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거 봐야 돼 어딘지 아 하도 오랜만에 저도 접해가지고 저기 깃발에 있다는데요? 저기 노란 깃발? 그 우리 짚라인 타고 온대 쪽 요기요기 오십시오 네 저기 노란 깃발 우리 짚라인 타고 온대 있대 다시 가보시라 네네 가자 가자 지방방송 끝나 어? 인종이 소리 나는데? 이쪽 길이었나? 어 예 게임 플레이 있을걸요? 저기 저기 다들 저기 있네요 어머 사람 살려 나도 죽었어 사람 살려 살리톡이요 살려줍시오 오 감사합니다 오 일어났다 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 어디 계시오? 다 오셨어요? 여기 제이시도 있다 야 너 빨리 와 빨리 여기 빨리 와 아니 그거 잠깐만요 아 나도 감도 다시 봐 볼게요 거기 컨트롤 설정 들어가 볼래요? 컨트롤 설정에 마우스 한번 들어가봐요 이게 X감도 Y감도 줄이면 될걸요? 저거랑 마우스 마우스랑 3개 다 봐봐요 한번 어? 이게 뭐지? 인종이다 어? 만보기는 언제 얻었으나? 뭐고 있어? 확인해봐요 한번 어? 어? 어 애들 언제 왔어? 야 니네 언제 왔냐? 애교 엄청 많아 인종 일단은 두들러 일단은 두들러 이게 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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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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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있바 어흑 아흑 어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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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흑 히 explosives 어흑 어흑 나 incumbonds 어흑 어흑 아흑 우 gilt 아흑 으읓 피를 짓고 올게요 너 대신 뭐 잘 느껴졌어 다 모였어요? 네 어? 도끼가 없어? 도끼 없으면 안되는데? 도끼 어디갔어요? 갑옷 입어야 되는데 이거 다 썰면 안되는데 아! 갑옷 만들어야지 썰.. 썰지 말고 갑옷 만들어야지 죄송해요 어? 불 지필까? 불 켜 어? 어? 나는 갑옷 조금 있어서 여러분들 갑옷 좀 입으세요 저기 집에 가면 또 갑옷 뼈갑옷 있을거에요 그것도 입어요 맘대로 써도 되니까 이거 배고프면 이거 짤.. 잘라서 밥 먹어요 아 나 진짜 혼잣말하고 썼네 아 나 진짜 혼잣말하고 썼네? 이거 배고프면 잘라서 드세요 지금.. 퍽이 지어있는 사람 있으면 잘라 드세요 아.. 아.. 야 내가 다리 하나 올려놨어 너 이따 먹어 어.. 다들 배를 치웠나요? 야 너 먹어 어.. 어.. 카타나 어디섰네? 여기 카타나 자리인가? 아 여기 카타나 자리 같은데 제이씨 여기 카타나 있어요 아.. 길.. 길을 잘 모르는데 여기 카타나 있네 어 같이 가요 그러면 제이님이 좀 길 안내해주면 될거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어 안내해주신대요 언니는 갑시다 제이씨 길 안내해주세요 갑시다 포고싱 다시 줌 제가 뒤에 갈게요 아씨 인종이 진짜 이씨 어 여기 있어 괜찮아 뭐야 저거 어떻게 올라가는거야 아 여기.. 여기 밧줄있네 딱 고수네 완전 고수구다 고수 제이님 고수인데 예전에 탈모님이 생각나는구만 카타나 자리 카타나 자리 어디까지 떨어져 나 꼈어 손잠삼데 있지않나 손잠삼데 있지않나 손잠삼데 있지않나 어 안보여 어 안보여 어 길이 안보여 길이 안보여 그니까 이분 싹보즈야 안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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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우리 여기서 얻었으면 갔어도 다들 어디갔어 저기요 다들 어디갔었나요 우와 나 혼자 길 잃었네 나 혼자 길 잃었네 나 혼자 길 잃었어 안보여 어 진짜 이래 오케이 여기 손전등 있는데로 가나 운전 나 이거 해 불어진네 나 하도 오랜만에 와가지고 하나도 모르겠다 감사합니다 어 나 길 잃어먹었다 근데 여긴 어디지 여긴 어디 난 누구 사람 살려 저기요 고소 아니였어요 아 그건 예전 얘기죠 저 지금 몇달만에 왔단 말이에요 다들 어디계세요 수술먹어보고 보고 오면 돼요 손줍자 어? 저기 오고 계신 것 같은데 저 옆으로 보인다 오케이 어 어 어 야 그럼 저분은 하 한 분이 나갔다 들어온다 그랬는데 아니 여기 다시 온다는 사람 있었는데 한 분은 어디갔지? 한 분은 어땠겠지? 다시 온다는 사람이 있는데 오우 렉 안녕하세요 오 또 왔네 한 분 또 왔네 또 바다 줄 수도 있다 아 그렇군요 다들 부자야? 이거 죽고 가는 거 맞죠? 다들 죽고 있지? 네 나 이거 안는 키가 기억 안 난다 아 여기 있다 핵돌 만들어야지 petit 나가면서 먹어야지 dreamed 같이 가 같이 가 아 이거 오랜만에 있네 다같이 있으면 외롭지 않아 그 어떤 것도 무섭지 않아 엔딩은 옛날에 다 봤어요 여기는 그냥 힐링하는 곳이에요 집 지우고 지우시고 인종이 잡고 노시면 돼요 안녕 안녕 오 좋다 소리! 소리! 라이트 오른쪽에 들고 싶은데? 어? 다들.. 갑자기 왜 멈췄죠? 여보세요? 갑자기 왜 다들 멈췄어? 제이씨 왜그러세요? 제이씨 왜그러세요? 동작보고 계신거 아니야? 제이씨 왜그러세요? 제이씨 왜그러세요? 제이씨 왜그러세요? 제이씨 왜그러세요? 어이거.. 와우와우 사라졌어 사라졌어 뭐지? 왜 우리 여기 남겨놓고 사라지는거 뭐지? 저희 갇혔어요? 어 일단 지금 뭐뭐 얻었어요? 다 얻었어요? 전기톱은? 아직요 전기톱이 어딨었더라 공격 한번 봐야될거 같은데 자 불 지피고 있는 사람이 앞으로 갈까요? 제이님 어딨어? 어 제이씨 제이씨 저기 바깥에 계신데 아 저 아까 저장한 데에서 나온가 보다 아 설마 제이님 저장 안된거 아니죠? 아니 우리 여기서 저장할까? 잠깐만 여기서 저장해요 느낌이 쎄하다 저장하자 기다려봐 임시심토 만들어 다들 팀을 하나로 모아 저장해 저장하자 됐다 저장하자 너 불 피우고 있어? 저장하자 저장하자 불 피우니까 렉 걸려 다들 왜 손에서 불이 나요? 저장하자 김님 지금 여기 오고 계신건가? 오 렉 렉 렉 렉 왜 제이씨 나가셨어 아 진짜야? 일단 그럼 나갈까? 전기톱이 여기였나? 잠깐만요 제가 공략 좀 보고 있을게요 안되겠다 내가 공략 봐야지 아 핸드폰으로 보면 되겠구나 핸드폰에 있지? 아휴 봅시다 전기톱이 어디있었지? 너 알아? 너 근데 불 껐어? 전기 손이 너 손에 불 붙었어 렉 걸렸어 렉 걸렸어 어 제이씨 여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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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잎 지도가 어딨지? 지도하는 곳이 어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제이님은 어떻게 됐대요? 제이님 어딨어? 뭔 일이야? 지도를 보면서 나가야겠는데? 누가 불 좀 피워서 앞장 쓸래요? 일단 나가죠 일단 나갑시다 여기 아니에요 여기 아니에요 여기 아닌 거 맞아 근데? 어? 나가는 길은 다른 곳이래요 수수모멋이 따라가면 돼요 오케이 여기 수수님 따라갑시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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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다 멀어 오 렉 겁나 렉 걸려 어 렉 왜이렇게 심해 뒤에 식인종 어 렉 너무 심한데? 아무것도 안보이는데? 아 이거 불빛때문인가 렉 엄청 심하네 아 이거 불빛때문인가 렉 엄청 심하네 원래 이렇게 렉이 안걸리는 게임인데 와 렉 너무 심하다 원래 렉 안걸리는데 원래 렉 안걸리는 데였는데 아우 렉 너무 심하다 원래 렉 안걸리는데 화면이 안돌아가네 화면이 안돌아가네 화면이 안돌아가네 화면 안돌아간다 왜이렇게 심한거같은데 뭐야 뭐때문에 렉이 이렇게 심한거같은데 뭐 땜에 렉이 이렇게 심한거같은데 게임이 튕긴거같은데 게임이 튕긴거같은데 자리처럼 뭐야 아직도 멈춰있는데 야이씨 뭐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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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트 써서 이런거 아니야? 누가 치트 썼어 이거 아 죽겠다 아 멈췄는데 와 게임 멈췄는데 잘하다가 멈췄네 호스트 튕기면 다 튕기는데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아 짜증나 멈췄어 소리만 나네 꺼 꺼 꺼 짜증나 다시 해 다시 다시 껐다 키는게 빠르겠다 내가 작업관리자도 안 켜지고 내 컴퓨터 문제야? 아 속 터져 하 멈췄는데 작업관리자도 안 나오네 와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망했다 필름하려고 했더니 스트레스 꺼지지도 않고 이거 뭐야 이게 게임 알트 탭도 안 눌려 아 짜증나 아이씨 뭐야 이거 응답 없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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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때문에 응답 없는거야 아 아 렉걸리는 게임이 아닌데 왜 이렇게 걸려 화딱진하네 이거 내가 디코 오라니까 이거 내가 디코 오라니까 여섯 명은 너무 많은가 보다 다섯 명으로 줄여야겠다 저장하는 사람들 다 튕겼겠는데 저장하는 사람들 다 튕겼겠는데 희한하네 이제 거기서 렉걸려서 멈춰버리냐 일단 만족하겠네 희한하네 근데 희한하네 아 자 다 떨어져가지고 하나도 안보여 아우 렉 아 아 렉 때문에 왜 저장했어요? 잠깐 다른 분들 올 때까지 기다려볼까요? 몇분만? 아 캐릭터 배 안고파요? 아 안보여 불 좀 피워볼까? 으허허허 렉 렉 run 딴 사람들 안 울려나? 아 아까 멈춰버려가지고 깜짝 놀랬네 어 제이님 다시 왔다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이켕 다른 분들 안 들어오네요 그냥 우리 여기 둥글에서 나갈까요? 오케이 오케이 아구 햇불 꺼졌네 이거 난 다 있는 거 안보여 아우 안보여 여기 전기톱 있는데 아니에요? 아닌가? 원래 여기 있는거 아니였어? 석유통이 있네 석유통 석유통 여기 있는거 먹었어요? 오키오키 고고씽 고고씽 아 길눈이 아우 침침해가지고 아우 잘 보이지가 않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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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어서옵시오 어 여기 등산도끼 있어야 되는데? 등산도끼 없죠? 그럼 반대로 나가야 되는데? 어 여기로 못나갈걸? 다른길로 나가자 어두워 어잉? 나 길 잃어먹었네? 어? 나 어디 빠졌어 길 잃어먹었어요 나 갑자기 물에 빠졌어 아 아 아 아 아 아 무서워요 왔던길로 나가야 되지 않나? 안 보여 아 아 아 화면 너무 어두워 아 아 아 아 추워 아 어 사람 살려 시끌벅적한 여성분들이 없으니까 아쉬운데? 그 여성분들 어디갔나? 아까 그 여성분들은 안 들어왔나보네? 시끌벅적하고 좋았는데 어? 살살 서버가 뭐죠? 아 너무 어두워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길 잘 안보인다 아 깜짝이야 이건 뭐지? 엄마야 엄마야 사람 살려 사람 살려 무서워요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니 그거 오랜만이라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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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무서워 여기 혼자는 절대 못오겠어 집에가서 맛있는 밥이나 먹어야지 우니가 만들어놓은 고기나 먹어야 겠다 원래 비행기장이네 짚라인 타고 집으로 가자 짚라인 어디있지? 어두우니까 길눈이 어둡네 야면증 생겼나? 보이지가 않아 추워 추운데 우리 불 좀 피울까요? 술 한잔 할까? 여기 짚라인 있잖아 짚라인 어딨어요? 비행기 옆에 짚라인 있는데 굳이 집에 안 뛰어가도 되는데 짚라인 타고 한번에 가죠 길이 안보여 어두워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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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 나 여깄냐? 여기 있다 와우 꿀잼 밥 먹으러 갈까요? 집에 고기 많은데 우리집 놀러올래? 고기 먹고 갈래? 우리집에 고기... 누가 이렇게 식인종을 잔뜩 널어놨니 우리집에 우리 토끼 잘 있나? 토끼 어디있지? 아 우리아기들 잘 있었어요? 새끼 많이 낳았네? 토끼집 다시 만들어야겠다 토끼집 더 만들어줘야겠는데? 다른분들은 어디계세요? 여기 물도...여기 물은 옆에...여기 있어요 물은 여기 있죠 물도 좀 드시고 그러세요 고기는 저기 꺼내드시고 이거 집 부시고 싶으면 새로 짓고 싶으면 여기 부셔도 되거든요? 짓고 싶으면 알아서 하세요 이제 여기 만든 사람들이 안 들어오니까 아까 누가 무전기 안들린다 했던거 같은데? 다른 분들 어디계시지? 론님은 어디계시나? 네 편하게 놀다 오세요 여기 주변에 만들어놓은게 많아서 갖다 서셔도 돼요 집을 리모델링을 좀 해볼까? 어 토끼집 없는데? 토끼 꺼쳤어요 토끼집이 없어 어 들어가나? 토끼 집 만들어줘야겠다 밖에다가 2층 뷰에도? 아 들어갔어요? 오 대박 신기하네 우리 애기들 토끼 너무 저기 집이 좁은 것 같아 좀 바꿔줘야겠어 어따가 집을 만들어줄까? 여기 있는 콜라 드셔도 돼요? 내가 원래 여기 카페로 꾸미려고 먹거리로 여기 냅뒀구나 오키오키 나뭇가지 모으는 거 하나 만들어야겠다 나뭇가지의 실처럼 아 잠시만 아 이거 어떻게 갈아입지? 이거 빼야지 이거 이거 어떻게 빼더라? 이거 빼는 방법 아시는 분? 아 나 기억이 안 나 아 당장 해제가 있는데? 아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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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실수로 물에 들어가지고 아 왜 이렇게 이렇게 아 좋아 그래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집을 꾸미자 집을 꾸미자 집을 꾸미자 오 땡큐 나뭇가재가? 아직 나뭇가재라 원하는가 친입자다! 신입자! 신입자가 들어왔다!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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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워요 각자 집짓고 삽시다 이제 땅은 많고 자재는 널렸어요 포장 한번 해야지 어이 왜 괜찮아? 이거 저장은 저만 하는거에요? 이거 저장은 저만 하는거에요? 야옹야옹 야옹야옹 어 거기 서있다 고개가 오래됐는데 이거? 말린지도 모르긴가 얍 얍 하핳 물멀 어? 아 별이 갑자기 어 숨을 잘 못써가지고 고질병이야 고질병 아 프렌치불도 거기 아우씨 더럽게 안봤네 와우 빠르다 얍 아 난 별이 안 아파있네 그냥 쓰고 힘들었던거야 별이 괜찮아요 다시 잘 자요 별이 보여줄까? 아 별이 안보이네 별이야 우리 빨리 이리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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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ation 평생 건강하게 잘 키워야죠 어 별이 얼굴 안보이네 또 내가 내가 가렸잖아 어 그렇겠지! 마음이 아프겠지 으히히헤헤 에흑 으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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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막 가린데 흫 자 자 됐냐? 됐냐? 흫 으흫 흫 흫 흫 흫 흫 흫 우리 애기 꿀잠 자고 있어 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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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유 그래유 내 별이 영상 많이 올려줄게요 엄청 많아 별이 영상 별이 영상 흫 흫 흫 흫 각자 하고싶은거 하면 돼요 네네 여기 옆에 집 부셔달라고 하면 집 부셔줄게요 흫 흫 흫 아니면 딴데에 살아도 돼요 흫 흫 흫 편한데로 흫 흫 흫 흫 어차피 여기는 계속 있는 방이니까요 하고싶은대로 하십쇼 흫 벌써 여긴 85일제에요 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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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팬더 너무 귀엽지 흫 흫 흫 흫 흫 방을 버리다녀 다시 예쁘게 꾸미고 있는건데 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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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이 귀여운거 되게 많아요 흫 흫 흫 흫 아 그러시구나 흫 흫 어어어 조심해요 필링 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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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우리집이지 아 내가 옆에다 집을 또 지었구나 아. 여기 식당이네. 여기 식당이야. 여기 오면 블루베리 밭 있어요. 지금 배고프신 분 일로와서 블루베리 드세요. 띠코 오실래요? 그러면. 끊겨요? 띠코 오실래요? 말 안 해도 돼. 귀찮으면 향 안 오셔도 되고요. 근데 링크 어깨 보내주죠? 아. 진짜로? 그럼. 향. 체. 킹. 헤. 염. 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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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노. 노. 방송하고 있어서 나도 모르게 자꾸 말하는 것 뿐. 흐흐흐흐. 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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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년 쭈래. 이. 에. 요. 흐흐흐흐흐흐. 아니 여기가 타이핑 치려면 이게 한 칸씩 한 칸씩 띄어줘야 돼가지고 한국말이 안 써져. 왜 이렇게 영어 할 수 없잖아? 아 하하. 아 원래 타이핑 잘하지. 다른 애들이 나보고 야 누나 타이핑 진짜 빠르네요 막 이러는데.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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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아 여기는 이렇게 한가씩 띄워줘야 돼서 한글치려면 그래가 뭐 어 루즈 루즈 갖고 독초 아 이게 힐링이지 내가 정점에 서있는거 아 거기 오버워치 가면 내가 정점이 아니잖아 어 강 강하도에 있는거 여기선 내가 최고봉이요 어 여기선 내가 제일 부자고 어 내가 제일 쎄 흐흫 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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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여워 뭐라고 뭐라고 이 좀 내려줄까 내 얼굴 빼버릴까 아주 그냥 이러면 되겠지 내 팔 치워 내 팔 치워 딱 각자 즐겁게 놀아봐요 크크크크크 어 말하면 잠깐씩 켜드릴게요 별이 귀엽지 별이 귀엽지 나 한손으로 할 수 있어 내 팔이 별이를 가리는구만 아 깜짝이야 발치 칼속연습도 할 수 있지 여기서 어 구 구... 구시구 시뻘에요? 흫 흫 흫 흫 흐흫 흫 흫 흫 흫 흫 실수로 하고 구 셔 어서 꺼놔요 어? 별이 얼굴 제대로 보여줄까? 힐링이라도 좀 시켜줄까? 나만 힐링하면 안되지 별이 찡 별이 좀 귀찮죠? 그래도 우리의 마스코트는 별이지잖아요 이 방송의 핵심은 별이죠 됐다 어 더워 별이 잘 보이지? 카토님 별이 잘 보이죠? 오케이 노블리스 오블리제 난 부자니까 난 여기서 부자니까 다 줄게요 다 줄게요 토 토끼 빼고 어 그것도 내꺼 텐테스테링 소장 그림 여기저기 만 듯 어찌 부시고 새로 지어도 돼요 맘대로 하셔요 okay いるわ 와.. 와장창 다른 깃발? 기.. 기억이.. 누가 만들어놓은 건지 기억이 안 나는데 뷰.. 뷰 보러 오세요 울집 뷰 맛집 뷰 마사이 뷰 마사이 뷰 마사이 !!!! 험나 돌... 돌님 결...가 랩... 마니... 돌님 별이? 모르겠어 별이 엄마 보고싶었는데 안보여주더라구요 별이 누구예요는 뭐야 근데 별이만큼 이쁜 프렌치 블록은 못봤어 별이가 진짜 제일 이뻐요 다른 사람들도 지나가면 별이 너무 이쁘다 그래 그래서 별이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 벌써 열 살이라서 별이 스무 살 까지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안 슬픈데 웬일로 어머님이라 그래 차야 엄빠 엄빠 엄마 아빠 저 나무가 다 가렸네 원래 뚫림 뷰인데 저 멀리 도 제가 큐 맛집 해두는 데 있어요 그쵸 20년 짧긴 하지 근데 너무 기대하면 실망도 크니까 우리 공주 우리 공주 쳐다보고 있어 눈뜨고 있었네 오늘부터 스윗사 할게요 나도 직업도 별이 때문에 선택했잖아 지금 일하는 것도 별이 좋겠네 왜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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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랬어요? 몰랐네? 너무 시트 넘었으면 재미없는덩 전 무시트 뱀뱀 아이 피범벅 됐잖아 전기톱은 이게 안 좋아 다음부터는 한조다 불어졌지? 여길 봐주시다니 영광이 어 방금 별이 긁고 있어요 지금 저 때 찐빵같은 얼굴이 진짜 핵 귀여운데 별이 이게 긁을 때 얼굴 찌부대거든 그때 제일 귀여워 찐빵 찐빵 밥 먹어야겠다 밥 먹어야겠다 밥 먹어야겠다 별이 목을 시켜야 돼 별이가 아토피가 있어가지고 보습을 많이 해줘야 돼 별이 뭔 삶 보고 있어요? 수영 좀 해야겠다 왜 앞이 안 보인다? 눈이 침침해 이거 여기로 봐야겠다 침침하네 별이가 우월해요 별이가 우월해요 너무 귀여워 귀여워 쳐다본다 침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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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엇 별이 별이 더운가봐요 이불에서 내려왔다 침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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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이 더우면 밖에서 물 한잔 하고 올까? 침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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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별이 다리 피고 있는 거 봐 너무 귀엽지 않아? 별이 봐 다리 저럴 때가 제일 귀여워 슈퍼맨 별이 좋겠네 어 아까 별이랑 노는 거 못 봐서 어떡하냐? 별이 겁나 귀여웠는데 아까 나 별이랑 놀아줄 때 나중에 다 편집해서 보여줄게요 별이의 귀여움 아까 게임 시작 전에 했었는데 별이가 공놀이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아 다시 보게 하면 되는구나 흐흐흐흐 집 좀 새로 꾸며볼까? 아 집 꾸미려면 토끼 다 들고 가야 되는데 너무 귀찮아 들고자 그냥 여기 옆에다가 그냥 여기 옆에다가 흐흫 흐흫 방종해야 다시 볼 수 있잖아 흐흫 오늘 건데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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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여운 우리 딸 그만 좀라고? 어? 어? 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흫 혹시 없어 망치 됐어 간지사과 오고 공주님? 어금은 현실적이죠? 부시만 고쳐야 된다고 이거 필요없잖아 이제 다이너마이트 내려 이리 올까요 우리 공주 벌러덩 했다 거기는 안보이네 이리 오세요 아유 이뻐라 여기 별이 씨 왔어요 별이 씨 별이 씨 별이 씨 하얼 하얼 별이 씨 별이 씨 별이 씨 별이 씨 별이 씨 하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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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너마 도저히 하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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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이거 별이 미모를 팔아서 이래도 되나 모르겠네 고맙고맙 우리 별이 극성뱅 하나 생겼네 하토님한테 나중에 간식 사달라 그래 우리 별이는 간식주면 아주 환장하지 이리 와 자 새끼 났자 좋았어 좋았어 흐흐흫 근데 별이는 원래 사람을 좋아해서 그냥 그냥 좋아해요 그냥 뭐 아무것도 안줘도 뭐 그냥 좋아하시지 어 가실거에요 별이씨? 조심해서 가요 별이 불편하대 아마 좋아할걸요? 별이는 다 좋아해 사람 별이가 싫어하는 사람은 못봤어 그럼 원래 저렇게 이쁜 애들은 이쁜 애들이 성격도 좋다구요 별이 성격 개좋아 내가 본받아야돼 흐흐흐흫 별자들아 웃겨 뛰어야 돼 흐흐흫 아 이거 온나 웃겨 흐흫 별이 다와서 밑에 있구나 별아 문 열어줄까? 물 마시고 올래? 오 나이스 에드샷 인 인종 이종 불러다 드 려 그려 야 이거 어떻게 꽂는거였지? 나와라! 얍! 아 그치 별이 밀당 쩔지 한조 연습 여기서 하면 돼 겁나 빨라 아 내 화살 아 예전에 해설 잘했는데 왜 이렇게 안되냐? 뭐냐 화살 저렇게 날아가는거 실화냐? 히힣 게임 빨라 아 나 이거 마우스 감독 너무 빨라 마우스 감독 진짜 빨라 이거 게임 여기서 잘하면 대박이지 오예 헤드샷 헤드샷 한방 또 귀여운거 만들어줄게요 화살 만들어야겠다 껴살 만들어야지 숨어 그거 누가 만들어놨던데 아싸 헤드샷 어? 하살이 없어 하살내놔 이 자식아 하살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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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덜하다 900포인트 내가 아는 애 지금 13000포인트 있다던데 오옹 치아 비칭 빨간색 오옹 여기 재채기 났죠? 재채기 소리 들렸어요? 재채채있어 우리 애기? 괜찮아? 또 재채기 났 것 같아? 이불 옆에 있어가지고 안들리나보다 괜찮나요? 코에 뭐 들어갔나? 지금 털갈이 할 때라서 아마 막 입에 들어가고 코에 들어가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 다 빼고 있어 괜찮아요 만일 별이 아팠으면 나 지금 게임 안하고 있지 재채기 정도는 괜찮다고 우리도 재채기 하잖아 나 힘 세지? 이 정도는 거뜬하지 별이 잔데 얼굴 보여주는 거 귀찮았나 보다 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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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갱해야지 케어 잘 해드려야지 으이샤 으이샤 나만 쭈어버려 어 배옥 그잖아 안 먹어야지 자 자 채연이 안녕 발 아 그걸 또 봤어? 아유 진짜 사람이 틀릴수도 있지 그거 일단 제대로 봤네 또 아 진짜 그걸 또 봤네 열어버려줬대 겁나 웃겨 꽃이 참 예쁜데 못줍네 냉착미 냉착미 뭔데 아니 아까 와가지고 초딩인지 중딩인지도 날 놀리던데 에이 콱테일씨 아 슬프다 이 녀석 이 녀석 두고 보자 근데 나 혼자 먹을거야 나 혼자 먹어야지 아무것도 안좋고 아무것도 안좋고 하 . . . . . . .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거 어떻게 먹는 거더라? 이거 그냥 먹는건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 별이 나 쳐다보고 있다 진짜 핵 귀여운데 이거 보여줄까요? 이거만 보고 가 베리 귀여워 베리 엄마 봐봐요 베리 카메라만 켜면 애가 보기 싫어하네 베리 이러고 있다 지금 보이나? 베리 이러고 쳐다보고 있어요 귀여워라 나 쳐다보고 있어 베리 아주 그냥 나한테 푹 빠져 산다니까 다만 베리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 혼자 뭐하나 싶긴하겠다 혼자 말 계속하니까 벌레? 벌레? 왜? 한방에 한방에 죽지? 다녀오십쇼 대략 곧 대략 다노나 대략 어깨 오케이 돈 입어야 해 도마뱀이 이뻐 도마뱀 이뻐있어야 해 집 좀 끌려볼까? 여긴 뭐 하다 맞지? 아 예산이 되는거? 잠시만요 잠시만요 뼈 화살 어딨지? 화살 어떻게 만드지? 뼈 5개 깃털 5개 깃털? 깃털이라고 오라? 깃털이 어딨지? 왜? 내꺼는 하나도 안 보여 아 아 아 아 아 아니 이렇게 허구헌 허구헌 날 배고프네 이게 아 긴 아 아니 어? 버린거구나? 블루베리나 먹어있어? 블루베리 블루베리나 먹어있어 블루베리나 먹어있어 자신이 없는데? 이거 나무 안 짤려. 여기 나무가 안 짤리는데? 망할 나무 이거를 돌담을 다시 깔아야 되겠다. 이거 나무 없으면은 도끼! 도끼! 에이! 도끼가 사라지 마! 자자! 쎄음 치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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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돌담김을 내가 줬어. 이렇게 문을 캐면 손녀 안나오나? 공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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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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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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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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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집 뒤에서 킴포바 열어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글쎄요 그냥 별 좋아해서 별 보는 거 좋아해서 큰 의미는 없어요 맵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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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아쉽뿐 사람들이 점점 간다 다들 떠나는 분 감사합니다 아 이거 게임이 현실적이죠? 아까도 누가 그 말 했는데 화살은 빼야지 아까도 좀 아까도 좀 세집어졌네 세집 아까도 좀 아까도 좀 아까도 좀 아까도 좀 아까도 좀 재활용할 수 있어요 아주 편해요 화살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뼈 껴다 놓고 뼈 화살을 만들어야 돼 빠이요 간다 빠이요 어 아 네 별의별거 다 만들 수 있어요 어? 하이? 토끼 앞에서 토끼 고기를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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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깃털 필요해서요 흐흫 저걸로 화살 만들어야 돼 새깃털로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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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 얻었어요?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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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성적이진 않아요 저 되게 감성적이에요 감정적이라서 흑 흑 흑 흑 칼 칼 옆에 흑 흑 행 흑 흑 흑 흑 흑 엷 흑 흑 여기 없.. 없지않나? 없었던거 같은데.. 다음에는.. 돌격전이 나와요 아 그쵸 이제 힐링게임이 되어버렸어 처음할때는 너무 덜덜 떨어가지고 근육통도 오고 그랬어요 아 이거 진짜 게임 너무 무서워가지고 다 추억이죠 이제는 여기서 내가 왕이야 어? 류 맛집 보시라고? 자신보고 아 알게 해 류 pike 류 류 류 touches 다시 가끔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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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류률 밤에 봐야되는데 굴림하는거 좋아하는데 밤에 보면 이뻐요 밤에 다시 와봐요 아 그런게 아니라 그래야지 안 무서우니까 다른데도 물 담길 따라따 밤이 무서워 밤이 무서워 아 여기는 한글타자가 안돼요 그래가지고 띄어쓰기 하면서 타자를 쳐야되가지고 이 게임이 영어만 칠 수 있거든요 외국게임이라서 근데 한글이 없어 이 게임이 이 게임 한글이 없는 게임이에요 야아 너네 왜 이렇게 많이 왔니? 자 굴려라 어 어 타임 타임 눈이 떨어졌다 컴온 잠깐 후퇴 잠깐 후퇴 배가 고파 잠깐 후퇴 밥 먹고 올게 전기톱이 최고에요 그 외엔 다 쓸모없어 무슬모야 무슬모 그 다음이 지뢰죠 우리 지뢰 애들 한방이라서 어 쟤 죽었다 지온제 죽었대요 샘풍이다 튀었어요 튀었어 튀다가 죽었어 샘품바이요 여기 죽어있네 도망가던 애 아 깜짝이야 도망가던 애 죽음 화살이나 되어라? 이앱 아야 아씨 아파 야 아씨 야 너 뒤졌어 진짜 아 뒤졌어 너 진짜 아 너 진짜 죽는다 진짜 아이씨 죽어 도망가던 애 애가 아 아 참 기억당했대 헤헤 얘 뭐야 너는 멍충 아이씨 멍충이 뭐야 야아 찹찹찹 아 그쵸? 돼지야 돼지 겁나 세요 아하 헬로 안녕 너 내 화살이 되어라 얍 무사히 얘네 진짜 빨라요 대박 빨라 어 여기 또 죽어있네 바보 바보 또 죽어있잖아 배털 좀 모였나? 배털 없나? 배털 없잖아 아직 이거 좀 많이 좀 만들어야겠다 세잠 좀 많이 만져 세잠 좀 많이 만져 또 만져 또 만져 한 장 만져 배털 없음 배털 없음 걸려 있음은 좋죠 있음 좋지 권력 싫어하는 사람 있어? 그냥 다 좋아하지 배털 없음 야아 죽어라! 아직 살아있네? 마무리! 아 출발 오오 오오 새집 새집 주우우세요 저장 쟤가 몰려 머리통 치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기분 나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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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분 나빠 에베베베베 여기 우리 둘 뿐인가 여기 여기 우리 두 분? 다들 나갔나? 언능 타닝하고 같이 놀아요 여기 이거 힐링 게임이에요 얼마나 힐링되는데 시간 순삭이야 겁나 힐링된다구요 몸 좀 씻고 와야겠다 씻어야지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이 지뢰에 애들이 걸릴때 그 쾌감이 장난아니에요 엄청 행복하다고 아 밥 먹어야 돼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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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뜨 뜨 뜨 뜨 아 뜨거 여기 불 피웠어 지나가다가 하영 지나가다가 하영당했네 아 겁나 웃겼다 이 맛에 하는거지 호기 먹자 오래된거 먹어야지 아 맛있다 우리 토깽이들 행복하게 살아요 어 어 왜 너는 혼자야 혼자 외롭게 있어 어 누가 잡아먹은거 같은데 누가 토깽이 잡아먹었네 어 그러지 않고서야 아이고 내가 실수로 풀어놨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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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 토끼 한 마리 없어졌다 아이고 아이고 토끼 잡으러 가야지 아이고 새 다 안녕 깃털좀 주고 가 어 새들 많이 온다 엉 깃털깃 깃털이다 오예 깃털 이제 하나 더 더 만들어야지 오 이제 새들도 놀러오고 딱 좋다 오 좋아좋아 이것이 힐링이지 물 좀 마실까? 비가 안오네 기후제라도 지내야 되나? 어? 라벤더? 앗 어디에요? 어? 살려주려고 했는데 가방 밖에 찾아유 아 오케 오케 각자 알아서 저장 잘하고 있구나 나도 저장해야지 잠시만 뭐해? 쓸데없는거 좀 부실까? 아 깜짝이야 여기 어떻게 올라가더라? 비켜봐 얘들아 비켜 자 집라인 좀 타볼까? 야호! 와우 죽인다 아 겁나 재밌다 아 진짜 재밌어 왜이래 내가 재밌는거지 기억이 텐트 두개 있는 곳이면 맞아요 맞아요 깃발 깃발 꽂은게 작년이라 기억 기억이 여기 부셔버릴까? 다른사람 지우라고? 여기 보자 그래도 열심히 만들었는데 어 깃털이다 필요한거 봐주고 쬐자 아 이거 바다뷰 여기 바다뷰지 바다나 볼까? 오션뷰 이곳이 진정한 힐링게임이지 아이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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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들어놨냐 엄청 편하게 만들어놨네 이건 좀 아닌듯 이거 부셔버리지 어? 약이잖아 못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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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잉 마이잉 가보찌게 것동 조용 그것도 타고 말지 영차기 영차 영치기 영차 으쌰 갑니다 여기가 제일 좋지 첫째 집이 제일 최고야 잠시만요 여기가 많을까 이거 내가 지금 여기 있네. 어.. 안 잡히네. 아.. 이게 안 잡힌다 따로. 안 잡힌다. 안 잡힌다. 꽃이나 심사. 주나이 타고 가요. 안 잡힌다. 야! 이거 나무! 아.. 나무 땜에. 중간에 흐름 좀 켰네. 이거 잘해놨다. 누가 뭐 했는지. 아이템 갖고 또 켜. 아 나 갑옷 다 부서졌네. 갑옷 새로 맞춰야 되잖아. 오 이거 어지러워요. 겁나 좋다. 떨어지면 뒤진다. 손 아기 힘. 짱이다 짱. 이제 윤종이도 올 때 됐는데? 어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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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양만 옮겼는데. 벌써. 밤이 돼갈려 그러네. 아 이거 잘해놨다. 애들이 진짜 잘 만들어놨네. 간다아. 앙! 나무! 여기 나무 배버려. 이 나무 배버려. 얘땜에 짓라인이 안타지잖아. 앙! 나무! 아이템. 바이바이. 지금 자러지게 해야지.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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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물속이잖아 칼 안들어지잖아 다 놔두고 아, 다시 거 쥐어버릴거야 이라고 하니깐 이라고 하니깐 아이차 잠시 재밌게 놀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뭐야 벌써 2시야? 시간 순삭이네 얘들아 왔어?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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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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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잠깐 잠깐 타임 타임 타임! 아 죽는다 아 죽는다 오우 바이 바이 아야 플로 나 죽네 나 죽네 나 죽네 나 죽네 뭐야 오케잇 아 해산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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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쏙을 쏙을 오우 죽을뻔 오우 오우 못하고 오우 오우 워우 조 Babylon 오우 population 소밝 로우 레디 jaz 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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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또 이렇게 아따 애들 많이 줄었네 하이 얘네는 총맞아도 안 죽어 아주 그냥 끔찍한 애들이야 엥 엥 엥 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끄면 바로 임시심터로 저장해요 엄마 옆에 왜 꺼졌어? 아니구나 엄마 꺼내려 집에 고기 있어요 엄마 꺼내려 엄마 꺼내려 엄마 꺼내려 집중 이거 많은데? 썰매? 겁나 많은데? 썰매 겁나 많아 아무거나 주먹어요 캠프 파이어 아 아까 귀여운 아가씨들 있어서 좋았는데 너무 아쉽다 걔네 왜 다시 안 들어왔을까? 같이 하고 싶었는데 이 게임에 여자들이 흔치가 않은데 말이야 은근 많은가? 어 아무것도 안 보여 어 다 아무것도 안 보여 예쓰 이 방도 엔딩 봤나? 기억이 안 나네 모르겠다 그냥 해 아 이게 있는 거 보니까 엔딩 본 거구나 근데 왜 보스 몹 안 나오지? 여기 안 나와 여기 온 거 같은데 여기 굳이 굳을 때 여기 여기 하이 여기 여기 인가 여기 천 주우려고 내고 있잖아. 엔딩 본지 안 본지 알죠? 그러고 보니 보스 몹이 안나오네? 비스 몹이 안나오는거 보니깐 애매하다 비스 몹이 안나오는거 보니깐 애매하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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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touch 미니지끼 애매하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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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털어주마 도마 아이 아파 아파 아 군나가 군나가 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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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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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잡히면 죽는다 잡히면 죽는다 헤헤 멍청이 바보래요 바보래요 하하 바보래요 멍청이 죽어 내 지뢰로 다 잡아주면 바보래요 바보래요 멍청이래요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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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바로 죽여야겠다 어디가? 이쪽 빠른데? 무사히 모니터인줄? 겁나 빨라 너무 빨라 겁나 빨라 미친놈 멈추냕 멈추냕 짐라인 타보세요 개꿀짐 잠에 높은데서 뷰보면 겁나 이뻐요 안보여요 아 칼이 꼬이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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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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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살 맹굴라 화살 필요하신 분 말씀하신 물을 이럴 하나 둘 둘 둘 둘 둘 둘 어디이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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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지직지직 나와라 오바 어디계시죠? 어디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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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완자 어딨어? 돈 다agonia 아 아낌없이 주는 나무 방금 방금 만들었어요 따끔 따끔 노블리스 오블리스 여기서 실천하는거야 이래서 또 만들어야지 일단 빨리 나왔으면 호잇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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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비 평화아 평화롭다 너무 평화롭다 호잇짜 뼈가 없다. 집에서 뼈가 만들어왔지. 뼈가 5개. 어, 기타를. 기타를. 어, 막대기 없어. 어, 막대기. 막대기 주로 가자. 얍. 뼈가 5개. 뼈가 5개. 뼈가 5개. 뼈가 5개. 뼈가 5개. 뼈가 6개. 어, 기타를 닫을게. 뭐야, 이 소... 거친 숨소리. 뭐야, 이 거친 숨소리. 뭐가 들렸는데? 말..말씀하시면 잠..잠깐 건물파괴 켜드게요 아 힘들어 죽겄네 낚시도 있으면 진짜 대박인데 낚시는 없지? 낚시만 있었으면 진짜 살았다 여기서 적당한 치트는 봐드림 나무패는 패는게 좋아서 패는게 좋아서 직접 해 했어요 직접 해 흐흫 흐흫 흫 한 땀 한 땀 흐흫 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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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흫 흫 흫 대로 필요하면 제 집에서 가져가세요 띄워져있다. 나무. 나무 치워놔야지. 뷰를 파괴하잖아. 나무 치워놔야지. 지저분했뻔. 뷰를 파괴하잖아. 나무 치워놔야지. 이것만 해놓고 뷰보러 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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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 제가 티놨어요 하자 가야 아! 아! 나 가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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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맞아 밤엔 안보여 밥 먹고 가야지 전투를 하기 전에 밥을 먹어야지 밥 먹고 가야지 밥 먹고 가야지 내가 간다 밥 먹고 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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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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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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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헤 앗 따가워 이걸로 안 돼 뭐야 이거 술 없나? 술? 술 한잔 해야 될 것 같은데? 인생이 없네 꾸미셔도 돼요 하이 잔인한 게임이라니 힐링 게임이에요 나 오늘 힐링할 거야 오늘 왜 이렇게 레기 심하냐 이거 오버워치에서 스트레스 받은 거 여기서 푸는 거죠 타자 염병 너무 웃겨 말 대면 무전기 써요 추워 추워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집에 불 떼야 되겠는데? 어? 불 떼는 게 없네 집에? 불 떼는 게 없어 어 이거요 포레스트 불 불 불 불 불 펴야돼 불 펴야돼 기둥불 기둥불 불 불 불 불 불 불 추워 추워 불 불 불 불 아 아파요 자승 가는 중 노래 좀 들어야겠어 지금 문이 허락해 흠 무전기 아이고 죽는다 아이고 다들 추운데 방에 들어와유 얼어 죽어유 방에 불 뗐어유 들어와유 방에 불 뗐어유 방에 불 뗐어유 방에 불 뗐어유 다들 몸좀 녹이세요 밥도좀 먹고 고기좀 드셔유 아이고 지기지기 장관 아우 신난다 시간이 되면 잠시 후 승용 지기지기 진지 수습 아 이거 노래같이 듣고 싶은데 이거 꽂을 데가 없네 저거 말린건데 고기 타요 그냥 먹어요 저거 말린건데 또 더 먹어야겠다 냠냠냠 냠냠 유구 쪘다 이라로 바카요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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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집 바다 여기도 나무 많네 이리 여기 썰매 있어요 여기다가 옮겨가지고 저기 가져갈까?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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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맨..맨손으로 가져갈게요 헛 헛 헛 헛 하다아 헛 어디로 갈까요? 길을..길을 알려주세요 헛 헛 어.. 헛 그냥 가져가요 어차피 이거 이거 쓰지도 않는데 그냥 가져가요 고고해 그냥 가져가자 어차피 쓰지도 않는거 지금 몇달째 방치되어 있어요 이거 나무 썼겠다 오우 잘 끈다 이야 운전좀 하시는데 오우 잘 끈다 오우 잘 끈다 왜 나 안 떠? 나 안 뜨네 아 뜨거 아 뜨거 아 애들 온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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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꺼야 되지? 아 어? 나 멈췄다 괜히 건드렸어 아 저장 안했는데 제발 제발 튕기지마 제발 튕기지마 튕기면 안돼 아 아 아 안돼 에이! 으아아아악 바람구멍을 내어줄까보다 오휴 나갔다 오휴 나갔다 아아앗앗앗땡 아앗앗 사진보기 eş 프레상도어로 해놔야되고 뭘 낮춰야되지? 모션블럭? 낮은데? 원래 이렇게 된가? 안해냈는데 한글끼가 안눌려 저 갑자기 한글이 안눌려요 말을 못하게 됐네? 덩어리가 되었어 진짜 왜이렇게 밝아졌지? 안나 밝은데? 진짜 왜이렇게 밝아졌지? 안나 밝은데? 안나 밝은데? 밥을 밝아게 됐잖아 아이고 왕쟁이야 시간 아이고 왕쟁이야 시간 아 아 아 아 아 아 시간 순사기네요 벌써 3시라니 한글이 안써져 갑자기 저거하고 나서 근데 이렇게 던지지가 않았는데 아우스 문제인데 아 아 또 밥 먹어야 되잖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가 아닌데 잘 먹었다 물 마시자 바로 바로 여기 지금 스티지를 아 엄마 어 아.. 뭐.. 쉽다.. 한글 안 써져.. 어? 하..시.. 하세요.. 이거.. 이거 쓴 거구나 한글이 안 써져요 갑자기.. 사자가 안 쳐져 아.. 눈.. 치.. 게임? 눈치 게임? 하.. 호화.. 룩다.. 호화 룩다.. 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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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명이 딱 좋네.. 4명씩 게임하는 게 아.. 6가지 어디어디 어디 오오 오! 부딪게다! 이따가 네? 그... 그래... 그래요? 그거 될걸요? 저기 바다에도 건물 만들어 놓은 게 있었는데 내가 부셔놨거든 그게 물 속에 있었어요 될 거예요 다시 해봐요 이거 부실 거예요? 건물 파괴 켜드려요? 부셔봐요 야 이거 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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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 시원하다 대박 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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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하다 인중이 너무 많이 와서 그런가 미댕이야 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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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중이 시가 말랐다 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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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뭐였지? 나무? 더 있었는데? 우렁각시. 나는 우렁각시다. 나무, 나무. 나무. 나무를 세워주고. 튀어! 수영하고 놀자. 수영하고 놀자. 수영하고 놀자. 수영하고 놀자. 무서운 요양이, 너무 예뻐요 손색이 줍고요 손색이요 한글이 안 써진다 왜 안 써지지? 갑자기? 해피 뾱아 뾱이 으란 새깨 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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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숱하게 쓰러졌죠 인종이에게 차별받고 한글 안쳐 쳐 왠지 형들이 앉혀져 형들이 앉혀져 부호님 신발 이쁘네 부호님 뷰 맛 맛 맛 ㅅ이니까 맛? 어떻게 쓰냐? 맛 집 뷰 맛 집 기죽 기죽 좀 더 밤이 되면 예뻐요 뷰 흑흑 커피 한잔 해야되는데 커피 한잔 타우시쥬 커피 한잔 커피 한잔 우유 뷰 뷰 뷰 ㅋㅋ 終わった 隠 정 ㅋㅋ ㅋㅋ ahí teach me how many're you ㅋㅋ edere 아...농게도 아...농게도 다 부었어? 테니스 할까? 빠르다 빠르다 불안당든 너희 소통해줄것이야 길 길 아, 길드 할 때 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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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Ú 이거 재함이 왜이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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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연님 고개 숙이네 칼질 했더니 와 대박인데 싸움 좀 할 줄 아니었는데 어디 하이 화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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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하신 분 줄 있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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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100일이 더 돼간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타올라라 불꽃이여. 오늘 식사 뭔가요? 오늘 식사 뭔가요? 안녕. 오늘 식사는 만나요? 오늘 식사는 만나요? 오늘 식사는 만나요? 오늘 식사는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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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겁나 웃겨 겁나 웃겨 열심히 일하시네 나무 같이 캐 드릴까요? 나무 좀 패 올까요? 도둑 도둑 도둑이요 도둑이요 겁나 웃겨 다들 즐기고 있어 야 Kampf 여름 어 나 함께 연예에 다무 왔어? 오케 헤드 샷 나잇 샷 오예 너무 높이 잡았구나 아 무기인 쩔어 야 이거 왜 이렇게 번짐 효과가 이렇게 심하냐 원래 이런거 없었는데 야 죽어라 죽은거야? 사람 뭐야? 아 죽었구나 이거 연주먹고 때문에 잘 안맞아 아 하다롭다 하다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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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왜 이렇게 번지지? 원래 안이랬는데 화면 전화할 때 이렇게 번지냐? 불편하게 안이랬는데 왜 이렇게 번쩌어? 왜 이렇게 번쩌어? 왜 이렇게 번쩌어? 어 끙땡이다! 왜 이렇게 번쩌어? 왜 이렇게 번쩌어? 어? 아 겁나 웃겨 아 비고! 아 비고! 아 비고! 안 되네? 이쪽 지뢰는 무의미한데? 넓은 데서 싸우고 싶은데? 흐흐흫 겁나 웃겨 관역이다 관역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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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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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웃겨 웃겨 흐흐흫 흐흫 현란 흐흫 機 흫 제발 별게 다 있네 그는 좋은 토템이었습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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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負けした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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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개까지 줄 수 있지? 쉽게? 화질이 깨지는건가? 이건 왜 이러지? 원래 안이랬었는데 움직일때가 화질이 깨지는구나 디스게임 다음 다음은 영어로 뭐라고 해야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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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게임 이 게임 원래 그 아들 찾는거잖아요 이 아들이 이 숲에 다시 온다고 투가 나온대요 그 투 얘기 들었어요? 다음 다음 이거 낚시까지 있으면 진짜 힐링이겠다. 낚시가 없네. 뱃이도 안 들어. 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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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 해손 게임이다. 나무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 인간 네다섯 명이 여기를 다 부수고 있다. 아 웃겨. 오 여기에 되게 많이 지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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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언제나 매주지. 이거 타고 놀아야지 이거 기억이 안 나요 봤는지 안 봤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저 엔딩 봤나봐요. 교회 지을 수 있는데? 여기 옆에다 교회나 지을까? 아 그런가? 아 이거 그냥 그 잠수에서 가는 거 그거였나요? 나 행글라이더 맞는데? 여기 옆에다 교회 지을까? 책자에 티미가 있다고? 잠깐만요 해놨어요? 그 책자에 티미가 어딨어요? 못찾겠는데? 그 우리 물건 만드는 책자 말하는거에요? 어디 얘기하는거지? 어디 얘기하는거지? 나 잘 모르겠네 티미를 어떻게 짓지? 티미는 사진이 없는데? 티미는 사진이 없는데? 티미는 사진이 없는데? 티미는 사진이 없는데? 어떻게 얘기하는거지? 아오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책자 어느 쪽에 팀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좀 알려주세요. 책자 봐도 모르겠네? 잡지사진 같은 것밖에 없는데? 안에서 저렇게 2층 만들 수 있구나? 처음 알았네? 왜 엔딩 안 봤나 본데? 티미 사진 안... 티미 사진? 티미 사진? 어디 있지? 아, 잘못 눌렀다. 알드캠 눌러버렸네? 이거 아까 누가 얘기해줬지? 티미 사진? 형글이 안 쳐져가지고 말을 못하니까. 딱해. 이렇게 덱글러버렸네? 예전ика 뚱글러렸네? 왜 이렇게 그런지 안 봐버렸네? 정확한 뱃이 이거 엔딩 봤는지 안 봤는지 확인 좀 해주실래요? 엔.. 엔딩? 엔딩? 아 왜 끊기지? 이거 엔딩 봤는지 안 봤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혹시 그거 봐주실 분 있나요? 엔딩? 엔딩? 그렇다 노노 건물 파괴한다 아기엔 닿네 야 이제 그리 비리기마아 왜 이거지? 뭐해? 무서워 엔딩 잠시만요 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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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알았네 메인복지가 나왔다 우리는 엔딩을 보았다 아 나뭇가지 나뭇가지 좀 주실라냐 사귀가 없군요 뽀개졌네? 짐 많이 뽀개졌네? 내 집 망할 망할 다 부서졌어 어떡해.. 다 부서졌어 갑자기 앙클템 속상해 일 없었는데 만들어두고 갔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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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런 아 먹어요 먹어야지 축하 생글라이더 생글라이더 어디서 없지? 생글 어디서 땅콘 달리는데 행글이 없네 아 이거 너무 징그럽잖아요 잠수복 잠수복 어둠 갇히고 오키 잠수복 잠수복 동굴 은 바로 옆이라 금방 있듯 잠수복 아침에 오? 저 배고파서 과자 쪽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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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잠깐만 나라 잠깐만 나라 나라 잠깐만 미안해 미안 미안 일단 자 여기 앉았어 다시 금방 잠시 聊 저녁 우리가 엄마 배수 꼬르르 꼬르르 소리가 계속 났어요 우리 별이는 어쩜 이렇게 귀여운 냄새나요? 맛있는 냄새, 쿠키 냄새 나 쿠키, 쿠키 냄새 귀여워 죽겠어 아 나 과저도 되지 않을까? 까자 먹 react 엄마 배고프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야 너 왜 안 죽어. 토끼고기 먹을 건데. 토끼고기 앉아. 토끼고기 내놔. 배고파. 야. 야. 문 안 열려. 미친놈들아. 야. 진정이가. 집에. 저. 가졌어요. 야. 문 안 열려. 형. 넌. 자. 총살. 다. 가진다. 나아 하사에서 틀면 어? 아야! 왜 이렇게 하는거야? 뭐야? 아이씨 꺼내야? 아이씨 꺼내아니 팀킬 장난 아니네 팀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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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드래요? 도와드래요? Emily! 헐 껀 있는데요 아까 껀데 뒤져졌어요? 누가 친듯 불 꺼진 상태에서 치면 없어지더라구요 이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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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 이빨 첫날 배고프네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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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벚꽁나면 고파 오래된 공기 같은데 아 시꺼메 에이 이거 맛있다 잠시만요 하이 우리 별이 여기 있어요 책상 아래에 비치논데 너무 웃겨 장수만 해보자 이리 보자 배터리 없네 장수만 어디 어디 있지 뭐 어딨어 아 야이씨 야 너 진짜 뒤질래 성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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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기! 저거기! 확인선탈! 아님 내가 죽게 생겼는데 아 나 너무 웃겨 어 별이 별이 놀랬어? 아 겁나 웃겨 아 귀 웃겨 다위 볼펀넬 떨어지 어디지? 이걸 지도로 표시해 주지 왜 이따위로 표시해 주냐 흐흫흐흐흐흐 많이 아프대 점수목 여기 아닌가 본데? 여기지? 파란색인가? 깜찍하다 기억이 안 나는데 기사도 아 너무 웃겨 아 저기 맞는 거 같은데? 왔다 여기 산 싸놓아 아 저기 맞는 거 같은데 점수복 안 가요? 이리와? 나 응 이건 맞나? 별 별이? 별이 맨날 자죠? 산책 안하면 아구 별이 너무 귀엽게 자고 있다 별이 보여줄까요? 자 자 그치 노는 것도 좋아해가지고 여기 놔 놔 놔 힘들어 응 우리 벙지 강아지 많이 자죠? 고양이만큼은 안자지만 하이 별이가 그러면 그런거지 별이 빠야 별이 빠 하이 귀여워 나도 10년째 별이 빠인데 뭐 보고만 있어도 힐링돼 너무 좋아요 아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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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흠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디지? 어디 가자? 어디 있는 것 같은데? 어디 가요? 어디 가? 어디 가? 같이 가요. 같이 가. 혹시 들었나? 어떻게 나 데리고 가지? 별이야 뭐. 무섭다. 무섭다. 무서워. 여기 너무 무서워. 그렇지. 베리 보여주려고 안자고 기다렸어요 잘 때 꿀잠 잘하고 베리 보고 힐링하고 베리 꿈꿔 베리 어디죠? 아 왜 이렇게 못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찌 가요? 무서워요 안 돼 안 돼 안 돼 엉덩이는 엉덩이는 엄마 아파 불편해 별있지 엉덩이는 엄마 아파 불편해 진짜 엉덩이는 아 겁나 웃겨 아 웃겨 감이 되었습니다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주세요 아 웃겨 조금? 오오 센스쟁이 아이고 여기가 가부르다 좋다 파란색? 가늘색? 어떤거지? 파란색인가? 파란색깔 아ордr 집에 가자 이거 무슨색이지? 두개? 아우! 아파 너무 높이 뛰었나보다 우리집이 노란색인가? 빨간색이겠지? 우리집 빨간색일거야 헷갈리네 이거? 아 죽겠다 이씨 뛰다 죽는 꼴이네 여기도 너무 오래 방치됐어 괴물이 산다 해도 믿겠는데 여기? 쪼꼬바다 훔쳐가자 훔쳐 훔쳐 여기 부자들네 집에다가 돌을 모자놨어 훔쳐 재밌다 보소공포증 때문에 못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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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왔다 왔다 우리 행글 얻으러 가야 하는데 집에 왜 왔지? 어키 아 아 아 아 아 아 집안에 계단 어깨해요 2층 2층 집 아까 따님 하시던데 에 여기 여기 이거 어깨해요 아 아 아 아 여기 아 아 아 아 근데 왜 안 했는데 맞춘게도 이걸로 한 것 같은데 어? 저걸로 한 것만 같은데 구멍 어깨 뚫어요? 중간에 아아 천재 나면 그렇게 해 오오 다시 해봐야지 뭔데? 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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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몬드 오로지 뚝 뚝딱 뚝딱 주르륵 소 소리뚜 인존이 없는 아로시 아들 아들 어디갔지? 없네 저 집 천장은 높네 해가 잘 들겠어 흐흐흐흫 흐흐흫 다들 저장 했어요? 흐흐흐흫 흐흐흑 흐흑 3층으로 쥐어서 어디로 올라가지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는데 재밌겠지? 3층으로 쥐어서 나중에 다시 지어야 될 것 같아 찾아보고 찾아볼게요 찾아볼게요 플로레이스튼 펜트 싱글라이 아구 플로레이스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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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갑시다 여기 고인물이 있었구만 우리 집도 다시 찍을거야 어디갔지? 어우 배고픈데? 내가 또 밥 먹어야지 어우 지글지글 이놈은 호간나 배고파 케리 또 배고파 케리 또 배고파 아 진짜 돼 엑 엑 엑 엑 엑 엑 엑 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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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됐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배고파.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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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꺼이야. 사람 많아서 그런가 봐. 어허. 어허.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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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깜짝 놀랬다 아 진짜 깜짝 놀랬어 깜짝 놀랬어 아 나 속이 있었구나 전 만장 있니? 아 그거 집 근처 솜에 있어요 두번에 마지막에 좀 더 잘 안 하나씩 하나씩 엄마 다리 아픈데 별이 내려가면 안될까? 다리 저려 다리도 불편하지 엄마 다리 아픈데 엄마 다리 아픈데 엄마 다리 아픈데 뭐야 너무 무서워 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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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요? 무서웠다 겁나 무서웠어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여기 어디 가요? 거북이 많네 어디 가요? 여기 왜 왔어? 너무 실제라면 난 못 보고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여기가 너무 무서워 조금 더 무서워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다들 옮기 좋은데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여기만 안을게. 훨씬 낫지, 이리와. 여기만 안을게. 여기만 안을게. 훨씬 편하지? 네. 어딜 가요? 여기 아냐 10반대 잠시만요 너무 멀리 온거야? 아니요요? 꺼 좀 더 뻗해야 해 물에 유지해 civilian 넣어둬 물에 안 넣어주소 물에Е 물에 있는 어디서? 어디서? 무슨 일이야? 사실 무슨 일이야? 아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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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여기다. 어딜? 여기다. 여기다. 여기야. 여기다. 아 방금 잤대 별이 어딨게요 별이 찾아봐 여기서 여기서 괴로울 것 같으면 뭔데 도와주세요 별이 귀여워 별이 안에 있지 못믿겠는데 또 별이의 귀여움을 보여줘야 되나 도와주 도와주 잠을 깨게 해줄게 인터넷 켜놨더니 게임 느려졌네 여기가 아닌가? 어디에다가 해놨지? 기억이 안 나 여기인가? 어? 없네 제목을 뭐라고 쓰는지 모르겠다 여기 있네 이거봐라 별이는 이렇게 안겨있는거 좋아한다고 핵졸기지 별이 진짜 귀엽죠 하는짓 아 이게 너무 귀엽다 이거 이거 너무 귀여워 이거 너무 귀여워 겨울되면 이렇게 있어 지금도 안에 있어 여기 있잖아 별이 짱귀엽죠? 내 이런 애 이런 애랑 산다고 줄기지?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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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이 진짜 귀여워 여름 빼고는 항상 여기 들어가 있는데 겨울되면 옷이 크잖아요 그럼 옷을 막 긁어 그 다음에 옷에 살짝 옷 열어주면 거기 들어와서 자 안겨가지고 안겨가지고 왜 이거 빛난데 별이 코 굴고 자네 별이 코 굴고 자네 별이 코 굴고 자네 별이 코 굴고 자네 별이 코 굴고 잔다 저장하는 거로 만들어야지 저장하는 거로 만들어야지 사람들 나오면 저장할 수 있게 저장할 수 있게 저장하는 거로 만들어야지 저장하는 거로 만들어야지 저장하는 거로 만들어야지 citation 별이 코 굴고 소리 들려요? 마치 별이 코 굴고 자네 별이 코 굴고 자네 안 들려? 어. 마이크 설정이 바뀌어서 그런가 보다. 원래는 다 들렸었는데. 안녕. 오늘 자리 정보. 나도 이제 졸리다. 다들 언제 살 거예요? 나 졸리다. 별이랑 산책해야 되는데 아침에. 아 근데 별이는 시끄럽지는 않아. 코 구는 게 다른 개에 비해. 우리 둘째는 코 진짜 장난 안 하게 보거든요. 근데 좀 솔직히 듣기 싫은 코 고름 소리야. 근데 별이는. 뭔가. 그런. 좀 달라요. 듣기 거북하지가 않아. 흐흐흐. 으흐흐.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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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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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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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시끄러운거 아니야 그러면? 벼면? 벼리가 못자겠다 벼리가 벼리가 도망갈 듯 벼리가 다양하지 너무 웃겨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 너무 부자야 어우 찌뿌둥해 벼리 아니 둘이 같이 골면 모르겠죠 toim이다 저게 이제 Everyone ㅋㅋㅋㅋㅋ 지금 자면 저녁에 일어날 것 같은데? ㅋㅋㅋㅋㅋ 지금은 또 아리 틀고 있죠? 동그랗게 별이 불러줄까? 별이 차? 별이야! 별이 차? 별이야! 별이야 기치로 아 엉덩이 아파 ㅋㅋㅋㅋㅋ 죽였지 않을지 몰라요 뭐야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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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톱이 여깄다 전기톱이 여깄다 언니 제 제 반스 바람으로 주렉랑친다 제발 제발 왜 이렇게 멀리서 내려줬어 아니 저기까지 왔네 별시 가면 뭐야 그거랑은 다르지 않아? 걘 문신 거잖아 아우 죽을 뻔 그래야 좋은 게 좋은 거죠 나 이거 왜 안 잡혀? 좋다 여기 뭐 잡혔나? 그래 엄마 엉덩이 아파요 이제 저기 가 집으로 가자 기소 불러 야호 됐어 이거 한 번 더 볼까? 벌써 100일이다 눈치 무슨 물이 많이 없는 아우 흠 흠 흠 흠 흑 진짜 언제 자요? 그러다 죽어 아 졸려 가토님 수명 깎여요 수명 깎여 아 졸려다 아 졸려 여기 이거 표시가 났었는데 여기 있지 흐흑 헐 큰일 났 큰일 났 연료캔도 가지러 가야 되네 졸려 아니 다들 잘생각을 안하는데 이분들? 저기야 왜 다들 내 말에 대답을 안해주지? 안잘건가? 생명의 약이래 아까 너무 웃겼다 썰리는 상상했다고 둘이 잠깐만 아 이거 너무 웃겼어 아 끔찍해 아 끔찍해 혜라 일로 와봐 엄마 다리가 너무 아파서 그래 미안해 미안 미안 미안해 다리가 너무 아파 얘가 나 좋던데 어떡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다 나갈 수가 없어. 내가 나가면 이 방이 없어져가지고 그래야 우리 공주님을 위해서 뭘 못하겠어 사람이 편한가봐. 뷰리는 별 잔다. 안돼 별이 내꺼야. 나는 맨날 사랑한다고 속삭여준다고 우리 별이한테. 그렇지 별이야. 다들 더럽게 열심히 하네. 우리 별이는 냄새도 좋아해요. 쿠키 냄새나. 예전에 어떤 별이 뭐였지? 잠깐 별이 맡기려고 병원에 갔었는데 우리 수의사가 별이한테 초콜릿 냄새난다 그랬어. 나는 쿠키 냄새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별이 초콜릿 먹었냐고 막 물어보던데. 별이는 달콤한 냄새나요. 그리고 어떤 여자는 지나가면서 별이한테 좋은 냄새난다 그랬어. 얘가 좀 특이한 것 같아. 다른 개에 비해. 흠이라면 피부가 안 좋은 거지. 알 것 같아요? 초콜릿 쿠키 냄새나. 초콜릿 쿠키. 초콜릿 쿠키. 초콜릿 쿠키. 초콜릿 쿠키. 초콜릿 쿠키. 별이 나중에 팬미팅 해야겠네. 개꺼면. 별이 좋겠네. 별이 크게 한번 보여줄까요? 사람들 게임하는 동안? 별이 보고 싶어하니까. 난 안 보인다 별이. 나는 별이 안 보인다. 진짜 열심히 하죠? 나는 이제 피곤한데 끄질 못해. 내가 호스트라서 내가 끄면 튕기니까. 나는 별이 안 보여. 마이크에 가려서. 아 그래요. 어차피 나는 뭐 맨날 보니까. 잘 때도 별이 나한테 팔베고 잔다고. 부럽지? 내가 팔베게 해줘야 잔다고. 하이. 다른 분 오셨네. 헐. 헐. 누..누구? 누구? 누구시죠? 누구였더라? 그래서 잠깐만요. 그쪽으로 손이 찡겼어요. 뭐지? 뭐지? 무슨 게임할 때요? 난 배구한적이 없는데? 난 배구 없는데 게임 난 배구 없는데 게임 아니 나 배가 없어요 뭐해 뭐야 아닌가 뭐야 아닌가 뭐야 아닌가 뭐야 다들 열심 아 진짜요? 근데 아이디 이거 나밖에 없는데 여기 누워 여기 편히 누워 다리만 나와라 맞아 팔로우 쳐봐요 게임 추천? 게임 추천? 뭐? 어 진짜 오래됐네? 근데 내가 왜 기억을 못하지? 우리 같이 게임했어요? 되게 오랜만에 오셨구나 다들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해 오오 와 이거 어떻게 했어? 아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나 진짜 별의별게 다 신기하네 아 그랬었어요? 여기 겁나 좋다 아 나 어제일도 잘 기억 못해요 마취독스? 그게 뭐예요? 일단 오늘은 밤새서 자야되는데 별의도 까먹는데 별의별도 까먹는데 뭘 아 진짜? 이게 뭐지? 제가 아 이제 끝났어 별의 간식이 엄청 많아 집에 별의별간식 엄청 많아 아.. 안나 특이하게 짰네? 아아.. 아... 이거 어떻게 한거지? 이거 뭐지? 요 noite 욕 caviar 참신하게 잘 지웠네.. 툭툭 앙 언제 할까요? 너무 비싸 너무 비싸서 못해요 너무 비싸 나 게임에 만원 이상 투자하지 않는다고 다들 나가셨나? 네 오늘 저녁 8시에 방송하니까 그때쯤 올게요 밤에 올 듯 낮에는 꺼낼 것 같네요 여기 이거 어떻게 올렸지? 피님 보수네 벌 600톤 저거 테이블에 어떻게 올렸지? 이거 대박이네 나 바닥에 뒀는데 이거 완전 대박이잖아 이거 완전 대박이잖아 우와 신기하다 겁나 잘해 이거 다 위에 올렸네? 와 대박 위에 어깨 올려야 해요? 뭐야? 신기하다 안녕 이거 원래 올라가나? 바닥에만 만들어지는 줄 바닥에만 만들어지는 줄 고마워 점점 진짜 잘 만든다. 죽이네. 우리 집도 다시 만들어야지. 우리 집을 다시 만들어야지. 이걸 안 해봐. 우리 집을 다시 만들어야지. 가자 가자. 예쓰. 얻는 과제 해요. 다섯 개. 우리 집을 다시 만들어야지. 다들 잘 만들어야지. 이제... 안 돼. 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여기 너무 집이 좁은데요? 집 좀 더 넓게 해야되는거 아니야? 대박 저거 오케 하는 겨? 우와 우와 대박이다 이분이 끝내질 않아 딴 분 다 나갔는데 이분이 아직까지 멈추질 않고 있어 와 대박 근데 이쁘긴 이쁘다 집 만드는 행복이 있네 저거 와 진짜 대박이다 저거 뭐지? 저거 뭐예요? 오케 해요? 나도 하고 싶어 나 죽어 나 죽어 커스텀 계단으로 와 아 대박 아 진짜 창작력 진짜 장난 아니다 와 와 이거 어떻게 하재? 대박 별이는 뻗었지 지금 내가 자야 별이가 산책을 가는데 아 근데 너무 이쁘다 별이 산책 계속 못가서 불쌍해 여기에서 살자 여기에서 살자 의자 사슴가죽 내 집은 있어요 내 집은 있어요 끄덕끄덕 끄덕끄덕 아 겁나 웃겨 아 깜짝이야 아 또라이 들어갔네 벽난로 짓고있어 아 별이 요즘 며칠 못 나가서 우울해 놀아줘야돼 아 겁나 빨라 애들 아야 왜 이렇게 떨리냐 왜 이렇게 떨리냐 아 나 피 다 피였네 씻어야 되는데 아 배고파 밥먹으러 가야 돼 오픈 오 툭 내일 볼게요 아 일단 지금 잘거라서 밤새워서 졸려 내일 또 집을 지어야겠구만 열심히 별이랑 내일 어디가지? 고민네 어디가서 별이랑 놀아줄까? 별이랑 놀아줄까? 별이랑 놀아줄까? 별이랑 놀아줄까? 별이랑 놀아줄까? 되게 집을 잘 짓는다 저장해요 우리 누나 피곤하더라 누나 피곤해 너무 대놓고 너무 대놓고 했나? 저기도 갑옷 아 깜짝이야 아니 진짜 정신없네 진짜 너 미쳤어? 내가 왜 빨리 끄자 빨리 도망쳐야돼 도망갈거야 안돼 난 일단 갈거야 도망간다 도망간다